고등학교 때, 고등학교 2학년 때, 남자친구가 기습키스 같은 거 있잖아요. 어, 어떡해. 뭐 이런 거. 영화 도둑들에서 임다라 선배님이랑 김혜숙 선배님이 벽에서 이렇게 하는, 보통 관람차라고 하나? 거기서 했던 남자친구랑 했었던, 그때 되게 진짜 순수했던 것 같아요. 인간증, 어, 인간증도 대령님은 처음 맞아요. 이제 화장실에서, 상류사회에서 빗속 키스 씁니다. 아름답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,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. 지금까지 NG가 다 별로 없어요, 저는. 그리고 상류사회 같은 경우는 앵글이 막 되게 많이 찍어야 되는 거여서 되게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키스 사회라고.